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대진이 충돌할 뻔한 사건이 대만 해협에서 대만 해협에서 촉발했습니다. 설전을 양국 사이의 설전을 촉발했습니다. 설전을 양국 사이의 설전을 촉발했습니다. 설전을 양국 사이의 설전을 쉐도잉이요? 양측은 현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은 초래할 수도 있다고 심각한 사건 확대를 그러한 사건은 초래할 수도 있다고 심각한 사건 확대를 그러한 사건은 초래할 수도 있다고 심각한 사건 확대를 쉐도잉 하시겠습니다. 모니카 알바가 추적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백악관에서 모니카 알바가 추적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백악관에서 다행히 후루기는 실화라 clicking can available. 오늘 밤 중국은 옹호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칩뢰행위를 해상에서의 침략행위 오늘 밤 중국은 옹호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침압행위를 해상에서의 침압행위 오늘 밤 중국은 옹호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침략행위를, 해상에서의 침략행위. 미 해군 구축함과 대만 해협에서, 미 해군 구축함과 대만 해협에서, 미 해군 구축함과 대만 해협에서, 쉐도잉 하시겠습니다. 작년에 태풍의 침략행위를, 저는 브라이선이의 침략행위를, 다시 전해드린 두 개의 침략행위원회. 아니다. 또한 너로 Thirdly, 중국은 중국의 침략행위원회가, 새벽에 아마도ton아인 기지'에 저희는 중국의 침략행위원회의 침략행위를,